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죠. 지금 너무 잘했죠. 안녕하세요. 동영상 선생님 보시고 내가 메일 보내주셨어요. 정한 거예요? 금방 오는데요? 틀면 돼요? 어휴, 전부 다 틀어. 이야, 손도 빨리 잡고 이제는.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한 것 같다.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. 이겨주시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. 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. 렌친에 명의를 걸고 보여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꼭 이깁니다. 지상 최대의 이벤트. 멤버들의 친구들 대 아이돌. 아이돌 대 멤버들의 친구들. 다이빙데이를 시작합니다. 이곳은 멤버들의 친구들과 K-POP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들이 불꽃 튀는 다이빙 대결을 펼칠 수원 월드컴 경기장이 되겠습니다. 저는 강우동이고요. 제 필연 SBS 김환 아나운서께서 나오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오늘 역사적인 다이빙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 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선수를 호맹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. 맨발의 친구들. 윤종 씨 선수를 필두로. 겁에 질린 얼굴로 드러냈습니다. 겁에 질린 얼굴로 드러냈습니다. 드러냈습니다. 도대체 무슨 의도로 김윤종 씨가 물기질을 했는지 도대체 얘기 안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역이 앞선 괜한 짓이지 않은가. 아 깜짝 놀랐습니다. 컨디션 좋습니까? 아니요. 얼굴들이 아직 맨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에이스 슈퍼주리에요. 네. 언니 여기에. 네. 엄청난 비상은 오늘 동안 보시게 될 거다. 10미터 단순하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10미터 공중 3회전. 공중 3회전 와우. 3미터에 이한 트위스트. 그리고 입수. 그 중국 선수도 힘들다네. 그렇다면 오늘 멤버들의 친구들 꼼짝 마라. 호원장담하고 있는 세계를 주장하는 케이팝의 주역 아이돌 멤버를 한번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짐승돌입니다. 풍! 신원. 코 카페라 선생님. 고통하고 싶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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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씨 감사합니다. 아 정말. 와 진짜. 진짜 투피엠이다. 맛있다. 투피엠이 어떻게 해요. 아니 투피엠을 불러요. 아니 투피엠이 어떻게 해요. 왜 짐승을 불러 놨죠. 다음 소개할 팀은요. 깍사인물테라 조희에게 출범! 아 반갑습니다. 시스터! 시스터! 아 다섯 년 아 다섯 년 EPD 하나 보세요 하나 보세요 진짜 체육 잘하셨네 엠블레 이즈 엠블레 자 인터뷰 없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맨발의 친구들 대 아이돌 맨발의 친구들 마지막 오늘의 아이돌이 되겠네요 누굽니까? 수영도 렛츠고 아 아 아 아 가포로 없는 드라마를 연출해 주는 오늘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얻으시기 바랄 수 있습니다.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은혁 씨가 그래도 맨친에서는 지금 에이스 아니겠습니까. 에이스 에이스입니다. 그러면 오늘 그래도 조금 아이돌 중에서 이 아이돌은 좀 경계할 대상 아닌가. 어 좀 기대가 되는 멤버는 니쿤씨도 좀 기대가 되고요 니쿤씨